화이팅! 그렇지! 당연히 같이 받아야지 2분밖에 안된단 말이야 2분밖에 안된단 말이야 연타로 가봐 2카운터만 들어와 연타로 가봐 그렇지! 2카운터만 들어와 2카운터 연타로 가라고! 막고 막 있지 말고 앞선 뚜면서 계속 막잖아 지금 니가 계속해 사이드로 움직여서 니가 계속해 계속해 니가 잘 보면서 앞선 뚜면서 앞선 화이팅 들어와 잘 봐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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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픈 1위 가드 가드 하지 말고 그냥 막 때려 일단 가드하지 말라니까 그냥 카운트 방아 바로 그래 누лично 오면 카운트 방아 가드하지 말고 원카운트 카운트 방을 하니까 가도 되는 줄 알고 발자국부터 배허퍼부터 가 배허퍼부터 그래 그거부터 가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아래위 아래위 아래부터 가 빨리 아래부터 세게 아래부터 가 위로 가야지 위로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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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한 번 더 한 번 더 밀어 밀어 그렇지 그래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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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허퍼부터 가 봐 다시 당연히 빨리 해봐 시킨대로 1분당 1분당 30초 그렇지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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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로 위로 가도 하지마 연타로 나가 빨리 연타로 나가봐 연타로 6개씩 해봐 6개씩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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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해 계속 그래 계속해 봐 계속 계속 계속해 봐 계속 계속해 봐 계속해 봐 니가 들어가 그냥 니가 그렇지 니가 들어가봐 빨리 빨리 오케이 세컵 들어가봐 90초